두 사람 뭐예요? 내 욕하고 있었죠? 이게 진짠가 보네? 뭐야 두 사람? 나지막히 그려지는 기억에 나를 부르던 그대 목소리가 들리고 그대와 있던 기억을 하나씩 꺼내보다 마지못해 그저도 눈물이 실전처럼 상대해 안 그럼 둘 다 달라요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겠지 어떻게든 기다리고 있을 나니까 그저 오늘따라 너무 힘이 들어서 그대가 보고 싶어서 난 그대 나 없이 잘 지내고 있는가요 그대는 아직 그대로인가요 그대가 지금 없는 날 아직 이렇게 우는데 그대 아직 이렇게 우는데 그대는 어떤가요 그대가 보고 싶어요 그대가 보고 싶어요 그대가 보았나 그대가으면 그대가 보고 싶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